가위바위보! 자 유대! 대박내라! 괜찮아? 미안해? 미안해? 아 미안해?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. 전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자 뭐 유니버시아드는 규모 면에서 올림픽의 그야말로 버금가는 대회죠. 종합 스포츠 대회인데요. 이렇게 큰 행사가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린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무척 잘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네달 7월 빛의 도시 광주로 오셔서 세계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아자아자 유대인 파이팅! 자아자 유대인 파이팅! 자아자 유대 파이팅! 그리고 Stunden 유대인 파이팅! 여기보다는 이 시각 대륙에서 여기보다는 게 아자아자 유대인 파이팅! 그래서 양불이 단부여える år이라고 하는데